상규의 사고 후 더 이상 친정을 가지 못하게 된 엄마. 엄마는 친정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아프고 꼭 가는데 가는데 못 갔어요. 우리 엄마가 꼭 우리 갈 때까지 몸 건강하고.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쉬울 뿐입니다.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있어 엄마는 오늘도 다행이라고 그리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마음속으로 주문 같은 기도를 해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상규는 다시 서울로 가야 합니다. 상규는 모르고 있지만 할머니와 함께 가게 될 텐데요. 이제 가면 또 언제 집에 올 수 있을지. 아기와 할머니 같이 맡겨놓고 내려올 때는 그래도 또 한참 농사철이 되니까요.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이제 우리 할 수 없이 농사 때문에 내려왔죠. 함께 갈 수 없어 미안합니다. 넉넉히 벌어 필요한 치료 마음껏 받을 수 있게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아빠는 언제나 그랬듯 상규를 보내야 하는 그날 밤도 그렇게 상규 곁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이별입니다. 농사일과 상규의 치료의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부모님의 마음은 늘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규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의 짧기만 한 열흘을 보내고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앞으로 상규와의 병원 생활이 순탄하길 바라며 이 길이 마지막 서울 병원행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할머니 매번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예요? 병원으로 오실 때마다요? 그렇지. 응. 때마다. 3시 20분간 타야 내려거든? 네. 그럼 2시니까. 5시. 6시. 6시나 지금. 6시도 늦게 가겠다. 버스 타는 놈도 기다리고. 엄마 아빠 없이 해야 하는 병원 생활. 이제 서울에 도착하면 더 이상 강아지도 누나들도 없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상규. 또다시 둘만의 외로운 서울 생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병원. 화상병동의 막내의 상규가 돌아왔던 소문에 반가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머니 고생이시다. 고생이다 할 수 없지. 던질을 위해서. 사물기사는 자질을 못한다. 부침성 좋고 명랑한 상규는 화상병동 환자들 사이에서 누구나 아는 아는 감사합니다.